안녕 가은아 하면서 앉아요 형님 어머 엔진 있어 가은아 그리고 안녕 가은아 안녕 가은아 억지나 갈까? 아니요 앉아야죠 앉으라고? 나는 어디에 할게 누구야 그렇게요 자 하이 큐 안녕 가은아 어머 야 우리 부모님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셨어 응 너는 반에서 몇 등이니? 나 그냥 응 너는 반에서 몇 등이니? 나 그냥 1등 아니면 재수없으면 2등이야 아 재수없으면 2등? 응 너무 폭탄하네 뭐하냐? 뭐해 공부하냐고 앉아 뭐해? 어머 왜 그러니?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쓰니?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니?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? 너 나이 지금 36이야 몇 년째야? 고맙다 36으로 해줘서 36이였어? 노을이가 어떻게 된 거야? 너에게는 해 질렴 노을처럼 너에게는 해 질렴 노을처럼 그럼